7개 길로 마련된 문화유산 방문 코스 이번에는 수행의 길로 가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존재된 한국의 삼지승원, 선사 7곳을 중심으로 보는 수행의 길로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전해진 건 삼국시대 때였는데요.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고 이때 불폭행한 한국 불교는 사회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사찰은 도시에 세워지기도 했지만 현지에 세워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산속에 있는 사찰을 삼사라고 하며 문화적 전통이 지속되어 온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은 절들이 있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는 7곳의 사찰만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역사적인 단절이 없이 오늘날까지 신앙과 수행, 생활의 복합적인 종교 공간이 온전하게 유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 거라고 해요. 김중환 선생님, 작업하시면서 사찰도 돌아보셨다고 했는데 사찰이 도심이 아니고 왜 산속에 있었을까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드시는 생각 있으세요? 우선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절경 안에는 사찰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현대의 시간을 돌아보면 불교가 있었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군이에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렇게 우리를 여태까지 지켜왔고 지금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속에는 조금 우리가 보면 현대인으로서는 명상, 약간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는 우리를 지켜주는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죠. 복이 많은 거고 코로나도 지나고 조금 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각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갖춰질 때 비로소 다시 볼 때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들을 하나씩 이렇게 터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등재된 곳 그것도 물론 이제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제가 약간의 사진가로서 이렇게 다녀보면 예를 들어서 사막을 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주 깊은 곳에 뭐 사찰도 있고 아니면 뭐 샘도 있고 또 계곡도 있고 또 뭐 이쪽에 보면 뭐 고대한 산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대한민국만 이렇게 천천히 다녀봐도 꽤나 오랫동안 다닐 수 있고 형원 씨는 절에 가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가 그 신자 셔 가지고 어렸을 때 할아버지 따라서 따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민혁 씨는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사실 먼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평상에서 가보지도 못했고 이제 TV로 보는 게 거의 전부였는데 이번에 또 형원이랑 같이 가면서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먼저 절 구경해보겠습니다. 형원 씨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절인데요. 머무르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곳입니다. 순천에 있는 선암사를 소개해드릴게요. 통일신라시대에 창권된 것으로 전해지는 선암사라고 하는데요. 풍경 보세요. 빼어나고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순천 선암사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0교구 본사이자 현재 한국 불교 태구종의 촌보산이라고 하네요. 얘랑 쌍둥이처럼 꼭 닮지 않았나요? 네. 문화유산 순서 저를 구석구석 찾아가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되게 재밌으신 스님이었어요 농담도 너무 잘하시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저는 좀 걱정했거든요 가면 딱딱하고 그러시지 않을까 근데 요즘 얘기도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다가 조언 같은 걸 하나씩 해주시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는 것이 가장 서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라임이 오지네요 라임이잖아요 그 얘기가 계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됐고 너무 예쁜 것들이 많아요 보물 400호 다리도 있고요 600년 된 매화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600년이나 됐어요 그랬더니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600년은 앞으로 100년 지나도 여기는 600년이라 써있을 거고 200년 지나도 600년이라 써있을 거다 대충 보니까 600년인 거지 그 숫자에 의미를 두지 마라 했는데 제가 뭔가 딱 약간 부끄러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서둘렀네 제가 제일 찬 것 같아요 근데 또 차도 드셨다고요? 거기서 스님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그게 이름이 작설차예요 그래서 저는 눈 내리는 날 만들어서 작설차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참새 혀를 닮았다 해서 작설차더라고요 아 그 찬잎이 네 그래서 그 조그만 걸 1년 내내 다 따셔서 그리고 또 티백을 만드셔서 저희한테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주셨어요 맛은 어떠셨어요? 맛은 너무 맛있었어요 일단 차를 저희가 접할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부담스럽지도 않고 평상시에도 자주 마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맛이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세계 많이 많은 곳곳 국내에도 뿐만 아니라 많은 곳곳을 다니셨을 텐데 뭔가 요즘 청년들이 가면 뭔가 좀 리프레시 되거나 힘을 받을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추천해주고 싶으신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가볼 곳도 많고 또 아까 선빵 다녀왔으니까 또 우리 안에 세상을 보는 곳도 많을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곳에 가서 리프레시가 된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얼마만큼 다스릴 줄 알아요 그게 가장 가까운 하나의 방법이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있으면 그게 이상적이에요 그게 뭐 가족이 되든 친구가 되든 나가서 뭐 팬들과 같이 이렇게 꼭 가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 만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곳을 이렇게 하나씩 새겨보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본인들은 이제 스스로 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뭐 교수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아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내 스스로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피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다 출리기가? 그렇지요 절제하고 그리고 그거를 정말 보물처럼 가슴에 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하나씩 살펴보면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우주를 보는 것 같아요 또 교수님 이 산사를 보면 좀 서양의 관점에서 동양적이다라고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양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거의 막 1순위 2순위가 템플스테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동양에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또 하나의 관광 콘텐츠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서양 쪽으로 이제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일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는 서양 곳곳에도 절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동양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서양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형원 씨도 얘기했던 것처럼 차를 같이 나눠 마시는 어떤 그런 문화도 배워나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이런 공간 자체가 동양과 서양이 또 만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선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의 기회 함께 봤는데요 민혁 씨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요즘 힐링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힐링하러 카페도 가고 주변에 놀러도 가지만 한번 템플스테이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뭔가 굉장히 저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잘 모르는 곳이다 보니까 근데 다녀오니까 오히려 그냥 마음이 좀 비워지고 오히려 생각이 좀 많이 없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형원 씨는 절에 자주 다니셨던 어떤 경험도 있지만 새로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되게 바쁘고 도시에 살다가 뭔가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하는 게 앞으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절들이 생각보다 저희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번에 더 갔다 와서 들었어요 먼 것 같지만 가까운 곳 그럼요 요즘 같은 때 자연 속 산사는 더욱 가볼 만한 여행지가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몬스타엑스의 민혁 씨, 형원 씨와 나눈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